진저나 온참의 계단을 찾아서 이거 진타골KR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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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픈데 너? 괜찮아 이렇게 피를 빼놓으면 정글이 올 거예요. 하하 아 인생 한 대통?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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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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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타코야키 하나만 일단 미니언을 정리하고 저 친구 스킬 하나 빠지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람머스가 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완벽한 계산이었어요. 응? 그럼 여유롭게 그냥 기다렸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닭바퀴 너 반피야? 나 피치폴 왜 이러지? 깜짝이 응 도망 도망 수고리 응 이거 그냥 정글 한번 주라고 어 제가 굳이 제가 굳이 이렇게 정글 이거 일단 채굴이 중요하니까 채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밀고 바로 도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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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가야지 이거 타코야키 하나 먹고 어 우와 야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내가 이겼다. 개질래 진짜?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허세마 멋진 오케이 허세마 진짜 멋진 들교였어 우리 힐각을 한번 멋있게 노려보자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음 이제 살아와 이제 살아와 선생님 음 죽었어 좋아 좋아 그대의 희생 내가 받들겠 뭐야 뭐야 빵 어때 이게 너를 위한 빵이야 다시 채굴 들어갈게요 이거 퍼블포탑까지 먹으면 되겠다 잠시만 어 퍼블포탑 제꺼에요 나이스 으 으 고마워 이대로 가면 되지 음 좋아 지금 그레이브즈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찾고 있죠 이참에 이것도 밀어볼게요 아이고 오오오오오! 뭐야.. 어어어호오! 아 wel 3명 있죠? 탑은 제가 있어요? 어 이거 이거 빵빠레 빱빠래 빵빠래~!! 탑신병자는 절대 꿇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 들어 가세요 들어가세요 탑신병자는 뇌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랍니다 어...뭐야 음...그거 이즈리얼이 잡으면 완벽한 완벽한 디졌다 무대 나왔다 무대 나왔습니다 나만의 무대가 시작되는거야 저기오네 아...저기와 저기...와 레츠고 가봅시다 넌 지졌어요 I'm coming 빰 탑도 밀고 사람은 그만할 때 그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나 또 탑? 음? 퍼포먼스로 플래시까지 써봤습니다 자 이제 이 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탑 마우고 게임을 끝낸다니? 이거 오랜만인데요 어허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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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허 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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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